여기 다른 두 집단의 고민이 있습니다. 기업이나 단체에 반복되는 같은 형식의 세미나.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에 대한 생각. 유씨는 이 두 집단의 고민을 문화로 해결하고자 합니다.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세미나를 기획하여 예술가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은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지역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더 특별해지는 조직문화.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. 상생하는 미래를 봅니다. 유씨 유씨